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콩고인들이 총선전에 입국했다. 이런 내용이 유튜브 방송에 나왔다고 했는데 왜 다루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건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동안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자유통일당에서 대변인 성명을 냈네요. 그 내용이 자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 콩고인들이 4.15 총선 직전에 왜 대거 입국했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핵심은 이제 콩고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든 인쇄소에 윤정기를 돌려 가지고 투표지를 많이 찍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달 12월에 예상된 민주 콩고 공화국의 여러분들 대선용 그런 종인지 그럼 이렇게 대선용 종이를 찍었으면 대한민국 선거에서도 콩고인들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가짜 투표지를 찍었을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내용을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대변인 성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1월 23일 날 나왔고 민주 콩고인들 4.15 총선 직전에 왜 대거 입국했나 자유통일당 대변인 농평입니다. 지난주에 사랑제일교회의 전강은 목사를 통해 본 대변인에게 놀라운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올여름경 올여름경이면 여러분들 2023년 여름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단지역의 어느 공장에서 건설 업무를 했는데 약 2주 전쯤에 AS를 위해 재방문하였더니 수십 명의 흑인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인쇄기계 앞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8회 때 어마어마한 양의 투표용지를 쌓여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핏 사전투표 본투표라는 말을 본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보 당일 오후에 해당 공장을 재방문해보니까 투표용지 인쇄 현장은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그곳의 청소인력에게 문의하니 그 작업은 콩고 투표용지 작업이었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흑인들은 호텔의 투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단체로 버스를 타고 공장에 출퇴근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콩고에 전자투표기를 여러분들 수출해가지고 문제가 크게 됐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제 참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이런 제보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거나 이렇게 할 건데 콩고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와 관련이 깊습니다. 2018년 12월 30일에 치렀던 콩고 대선에서 우리나라 미루시스템제의 투표기와 투표용지가 사용되면서 부정선거 대란이 있었고 대선 수개월 전에 국내 거주 콩고인들이 중앙선거관리원의 항의 방문에서 부정선거의 우려를 포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원의 민간업체의 계약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황당한 입장을 포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미루시스템제는 전국민이 알다시피 단순한 민간업체가 아닙니다. 지난주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를 통해 본 대변인 놀라운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콩고 투표용지를 왜 대한민국에 인시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인시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인시해서 콩고에 보내주면 될 텐데 왜 굳이 콩고 사람들이 수십 명을 비싼 돈 주고 불러서 작업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거 때도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작업을 시킨 것은 아닐까요? 의문이 쌓여갑니다. 관련된 인터넷 기사 등을 검색해 보니까 콩고 대선이 12월 20일입니다. 그렇다면 위 흥인들이 이달 초 인시했다는 투표용지는 콩고 대선 투표용지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합법지 용지일까요? 아니면 부정선거용지였을까요? 5년 전 콩고 대선 때의 기사들을 검색해 보니까 그때는 대선 3개월 전에 투개표기와 투표용지를 선적 완료했다는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 콩고 대선을 위해서라면 이달 초 용지를 출력하여 이를 선적하고 콩고로 부치려 보내고 콩고에서 이를 내려서 각 투표소를 보는데 한 달이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요? 콩고는 면적이 우리나라 23배고 인구 1억이 넘는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미루 시스템에 관련해서 미루 데이터 시스템의 본사 위치가 성남중원구 상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15 총선 당시 말이 많았던 삼립방 박스 핵사인 삼립GFS 본사 및 공장도 상대원동에 있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어갑니다. 만일 위에 흑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우리나라 선거철에 이들이 대거 우리나라로 입국했을 것이란 전제하에 본 대변인은 지난주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18년 현재까지 콩고 국적자들의 출입국 현안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약 6년간의 기간 동안 총 266명이 콩고로부터 입국했는데 남성 190명 여성 76명 특정기간을 제외하면 매달 1, 2명 수준이었습니다. 4.15 총선이 있기 7, 2개월 전에 32명이 대거 입국하더니 총선 이달 두 달 전인 2020년도 2월에 무려 28명이 입국한 것입니다. 같은 해 2월을 제외하면 총 8명이 입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60명이 또 한 차례 대거 입국했습니다. 4.15 총선 전 그리고 다음 달 콩고 대선 전 이렇게 두 차례 정확하게 60명씩 대거 입국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콩고 대선 투표용지 우리나라에서 인쇄 너무 촉박한 기간 콩고에서 부정선거 논란 성남 중원구 상대운동에 집중된 의문의 장소들 인쇄공장 미루 데이터 시스템 본사 상립방 본사 4.15 총선 직준 콩고인들을 대거 입국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 대변인은 이에 대한 추가 자료 조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추가적인 정보 공개를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대한민국에서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공표했습니다. 이제 검찰과 법원과 언론과 정부 여당이 나설 차례입니다. 비겁하게 침묵하는 자는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11월 23일 날 자유통일당에 구주와 대변인이 발표한 정식으로 발표한 대변인 논평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느 거 하나 여러분들 정상적인 것이 없는 거죠. 선거 하나 제대로 치루지 못해 가지고 일부 국민들이 그냥 밤낮으로 이렇게 노력해온 지가 3년 6개월이 넘었으니까 대통령을 새로 뽑아놨더만 그냥 입을 다물기가 강철판처럼 그렇게 굳게 다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련 기사를 그걸 해보니까 콩고의 여러분들 대선 부정사건이 정치적으로 크게 여러분들 문제가 됐네요. 포린 폴리스의 와신토는 콩고의 2018년 부정선거를 지적했고 콩고의 선거 데이터가 거대한 그런 선거 사기를 말해주고 있다. 2023년도 9월 18일은 이번에는 미국이 콩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외신에 많이 떴네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전 세계가 우려하는 민주콩고의 부정선거 한국이 수출했다. 한국산 투표기 이라크에서 콩고까지 부정선거 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웹 해외부정선거에 대해 연류 충격 사라진 500억 원 한국기업 콩고 뒷거래 정황 포착 선관이 민주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도 해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안에 새는 여러분들 바가지가 밖에 샌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 민주주의는 도와주질 못한 방정 전자투표기를 수출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후에 계속 자유통일당에서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